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오늘은 대전환의 시대, 대전환의 시대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세계 3대 투자가로 손꼽히는 짐 로저스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코로나19 시대에 현재에 대한 시대 인식 그리고 투자가로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인사이트가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내가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겠다 투자 거장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이 대전환의 시대에 한번 읽어보실만 합니다 그럼 책의 내용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코로나로 봉쇄한 나라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이미 십수년을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는데 국가의 모든 것을 폐쇄한 싱가포르의 영향은 몇 년 뒤에나 알 수 있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두 번 다시 예전의 번영기로 돌아갈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이다 설령 돌아간다고 해도 방대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는 아무것도 공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 채무 비율이 대폭적으로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INF의 웹사이트에서 확인되면 싱가포르의 GDP 대 채무 비율은 세계의 상위에 위치한다 정부는 채무를 상위하는 방대한 준비금이 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준비액이나 부채액 등은 공표하지 않는다 준비금이 줄면 젊은 세대의 장래는 어두워지기만 할 뿐이다 이번에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준비금이 줄고 있다면 순 부채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된다 일단 짐 로저스가 싱가포르라는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어떠한 통계 자료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싱가포르의 나라는 아예 코로나19 때문에 폐쇄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짐 로저스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코로나19가 번지면서 세계 각 국가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예방이라든지 방지를 대책에 세워서 최대한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게 국가를 돌리려는 나라들이 있고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피해봐서는 안 돼 확산돼서는 안 돼 라고 해서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싱가포르는 문을 닫아버리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싱가포르에서 어떠한 데이터나 수치들을 공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 문을 닫은 나라들은 분명히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영향이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의 영향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짐 로저스는 코로나19를 대처한 나라들의 정책이 있어서 코로나19가 무서워서 나라를 닫는다거나 폐쇄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이전과 비슷하게 개방을 유지하고 최대한 이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생긴 채무, 부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블 장세의 특징 요즘 장이 되게 좋죠 나는 시장의 더블 딥의 타이밍을 예측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지만 온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한 대로 버블 말기에 과열 장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2021년이다 더블 딥은 2021년 전반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다음 해의 주식 장세는 그다지 좋지 않다 누가 이기건 선거를 한 해의 대량의 지출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 다음에는 4년 뒤의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장세가 과열되어 니케의 평균 주가가 다시 과거 최고가인 약 4만 엔까지 상승하면 2021년, 2022년은 불안해질 것이다 버블 장세에 해피엔드는 없기 때문이다 버블 장세라는 것은 무슨 붐을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일본 주식 붐이나 하이테크 주식 붐이다 그때 맨 먼저 당하는 사람은 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먼저 공매도를 해서 괴멸적인 타격을 잇는다 그 다음으로 붐을 믿는 사람들이 전명한다 그들은 붐에 편승하여 과열 장세의 막바지에 모든 것을 잇는다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는 모두가 전멸한다는 뜻이다 버블을 믿지 않는 노예한 늙은인 내가 참전한다면 우선 맨 먼저 내가 괴멸할 것이다 이 장세는 미쳤다고 생각하며 일치감치 공매도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어딘가의 20대 젊은이가 나는 천재다 이 얼마나 간단한 장세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주식을 계속한다 공매도를 시작한 나는 거기서 파산한다 하지만 그 뒤 찾아오는 버블 붕괴로 그들도 전멸한다 과열 장세의 회의적인 사람도 붐을 믿는 사람도 모두 큰 손해를 본다 그것이 버블인 것이다 버블 장세의 특징 지금 코스피 사상 최고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파트 값도 마찬가지구요 이제 짐 로저스는 이게 버블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먼저 일단 자신이 정확히 밝혔어요 더블 딥의 타이밍을 예측하는 것을 잘 못한다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빠지고 언제 폭락이 오고 이런 것들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였는데 뭘 무슨 말을 했냐면 버블 말기의 과열 장세 뒤에 올 것이다 그 위기는, 폭락은 버블의 말기에 온다 최고 정점을 찍고 있는 그 다음에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 2022년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 어쨌든 더블 딥은 2021년 전반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일단 틀렸죠 짐 로저스 또 일단은 더블 딥의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선거를 치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임제죠 그래서 4년 동안 하고 재선거를 치러서 4년 한 번 더 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1년 차에 국가가 막대한 빚을 지게 된다는 거죠 선거를 이제 뭐 하기 때문에 대량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대통령이 2년, 3년, 4년 차에는 그 빚이라든지 지출을 막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항상 대통령 다음에 주식장세는 좋지 않았다 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 인사이트 있는 부분 버블 장세에 해피엔드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식이 막 올라가니까 뭐 하하오 막 웃고 있잖아요 너무 더 좋죠 주식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픈 얘기죠 어 왜 그러냐면은 버블 장세라는 것은 무슨 무슨 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 여기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면은 반도체 붐이죠 반도체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사상 최고치 막 찌고 있고 근데 이 붐이 불었을 때 맨 먼저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붐을 믿지 않는 사람 뭐 반도체 얼마나 가겠어 반도체 뭐 가봤자지 3년째 얼마나 오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당한다는 거죠 왜 그 주식이 올라갈 건데 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인버스까지 사는 경우도 있겠죠 인베스라는 건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거예요 일종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당하는 사람들은 그 붐을 믿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로 당하는 사람들인데 그 다음으로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다음으로 당하는 사람은 붐을 믿는 사람들이 당한다는 거예요 반도체 갈 거야 우리나라는 반도체밖에 없어 반도체가 이유란 희망이야 라고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붐을 편승해서 승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전멸한다는 거예요 과열장세의 막바지에 이제 주식이 빠지기 시작하고 뭐 폭락장세가 오면은 모두 다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을 벌던 사람들도 어차피 폭락을 하면 뭐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붐 뭐 주식 과열 이런 거 막 왔을 때 버블이 막 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전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저스가 얘기했어요 자신을 이제 버블을 믿지 않는 노예한 늙은이라고 표현하면서 일단 이런 붐에 내가 참전하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내가 괴매를 할 것이고 그 이후로는 아 이건 미쳤다 이건 버블이다 누가 봐도 버블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자신이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찌감시 공매도를 한다는 거죠 자기는 공매도를 하는데 주가 막 올라가니까 다행히 돈을 잃어버리겠죠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20대들 30대들 어? 야 나는 천재다 진짜 나 주식 좀 잘하는데? 맞아 주식이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파산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승자는 없는 거죠 결국엔 그럼 모두 다 붐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이제 어쨌거나 이제 돈을 잃고 망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을 세상 인간은 서로 협력함으로써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데 줌을 통해 그것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도시에서 교회로 이주했다고 해서 도쿄나 런던 같은 대도시가 사라질까? 일단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뉴욕 같은 곳은 세금이 많고 도시의 운영 상황이 호뚝하기 때문에 쇠퇴할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운영이 지나치게 나쁜 대도시는 침체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뉴욕에 살아야 할 필요성이 없어진 지금 마이애미나 휴스턴 같은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도시에서 교회로의 이주와 관련된 투자에서는 줌의 주가가 이미 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앞으로는 학교 교육이나 의료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관련 종목의 대부분은 코로나 재난의 와중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급등하여 이미 버블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 코로나가 바꾸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앱 중 하나가 줌이라는 앱입니다 저도 이제 몇 번 사용해 왔는데 이 줌이 뭐냐 화상회의를 하는 거라 생각하면 쉬워요 이 줌은 화상회의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도시에서 교회를 이주했다고 해서 도쿄나 런던 같은 사람이 사라질까요? 우리가 화상회의를 통해서 더 이상 사무실이 없는 세상 재택근무를 하는 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서울, 뉴욕 뭐 이런 도시들이 사라질까? 일단 그런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줌이 생기고 재택근무 활성화돼도 대도시가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다른 곳으로 여기서 마이애미 휴스턴 같은 곳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살기 좋은 곳 좀 수도권에서 벗어나서 좀 한적하고 집값이 저렴한 되게 거주하기 좋은 이런 곳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도시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제 그 도시를 떠나서 조금 살기 좋은 좀 변두리 외곽 이쪽으로 늘어나는 이동하는 사람들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와 관련해서 이미 줌의 주가가 굉장히 높이 많이 올라갔고 또 학교 교육이나 뭐 의료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죠 요즘 뭐 학교 교육은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하지만 이미 이런 것도 다 반영돼서 버블이 되어 있다 줌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에 대한 주가라든지 아니면 뭐 원격 의료에 대한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이 다 많이 올라가서 버블이 껴 있기 때문에 자신은 투자하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줌이 이제 활성화됐어요 저도 줌으로 뭐 강의도 하기도 했고 줌이 더 낯설지가 않습니다 강사들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나 강의를 많이 듣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됐고 어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100% 다 이제 뭐 오프라인 강의가 줌이 되지 않겠지만 상단 부분은 줌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의 포인트는 어떤 분야나 회사가 회복하고 크게 상승할지를 판별하려는 일이다 나의 투자 기법은 값이 쌀 것과 변화 외에 아무것도 없다 싸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찾아내 사는 일인 것이다 예를 들어 이동 제한으로 관광으로 항공 분야는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로 싱가포르의 공항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 기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싱가포르 항공에 주식을 샀다 공항 서비스 회사의 주식을 사도 좋을 것이다 충분히 조사하고 확신할 수 있다면 사는 것이다 이것이 정답인지 어떤지는 몇 년 뒤에 알 수 있다 공항과 마찬가지로 레스토랑이나 호텔에 아무도 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주류나 운송 회사의 주식은 폭락했다 그래서 중국의 와인 회사의 주식도 샀다 오랫동안 사고 있는 러시아 해운 회사의 주식도 더 많이 사두었다 나는 현재 국가로서 일본 러시아 중국을 주의하며 보고 있다 미국은 이미 주가가 과거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다 중국 주식은 고가에서 50% 일본은 앞서 말한 대로 40% 이상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일본 주식의 상장지수 펀드를 샀는데 이유는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나보다 훨씬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일본 주식의 상장지수 펀드를 많이 샀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와 경쟁하지 않고 순순히 같은 일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며 따라간 것이다 러시아는 지금 전 세계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런 나라의 주식을 사고 싶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값이 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단기 채권도 갖고 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한 일로 러시아의 농업은 사실 꽃을 피우고 있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농업이 원유가격의 하락을 상세해 주고 있다 이제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짐 로저스의 투자 방법을 엿볼 수가 있죠 일단 기회라는 것은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위기 사항을 잘 지켜봅니다 짐 로저스는 그래서 어떤 국가가 위험에 빠졌는지 어떤 기업이 위기에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펴보고 있어요 자신의 투자 기법을 값이 쌀 것과 변화라고 보고 있는데 값이 싼 주식, 기업, 국가 이런 국가 중에서 변화할 수 있는 종목의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싸고 긍정적인 변화가 결국은 자신이 투자하는 방법이다 라고 정확히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으로 이제 항공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요즘 항공 분야가 굉장히 어렵네 그럼 값이 쌀 거라고 생각이 들겠죠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일단 투자 길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그럼 항공 분야가 뭔가 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도 살펴보는 거죠 거기서 내가 어 맞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자신은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항공에 얘기가 나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싱가포르의 공항이 폐쇄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싱가포르 항공을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항 서비스 회사의 주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샀고 또 레스토랑이나 호텔, 운송, 와인회사, 러시아 해운회사 뭐 이런 회사들을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로서는 일본, 러시아, 중국 이 세 개의 국가를 눈여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 고점보다는 아직 주식이 낮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시하고 있죠 근데 아직 중국, 일본, 러시아는 과거의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래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일본에 관련해서는 일본은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은행이 일본 주식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를 많이 했나봐요 그래서 나보다 돈이 많은 일본은행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면은 나는 순순히 일본은행의 판단을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왜? 자신들과 돈이 많으니까 틀린 판단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러시아, 러시아가 미국하고 사이 안좋고 전세계적으로도 미움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미움을 받고 있다면은 이 나라의 주식은 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신은 기회로 보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전환의 시대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내일까지 이 책을 가지고 한 번 더 리뷰를 할 거고요 짐 로저스의 안주띠한 인사이트를 보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이 투자 인사이트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